오늘은 5분만에 완성할 수 있는 초간단 계란국 알려드릴게요 두가지 버전이니까 맘에 드시는 걸로 꼭 한번 해보세요 우선 대파 반개를 어슷 썰어주세요 볼에 달걀 2알을 깨뜨려 넣어주세요 달걀은 중란에서 왕란 크기에요 그 뒤 수푼이나 거품기를 이용해서 잘 풀어주세요 좀 더 매끈한 걸 원하신다면 체에 한번 걸러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냄비에 물 500ml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쭈유, 쭈유 있죠? 그거를 3큰술 넣어주세요 간이 살짝 모자른다면 쭈유 반큰술 정도 더 추가하셔도 좋아요 이제 강불에 한소끔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면 우리가 풀어준 계란 있죠? 그거를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딱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초 기다린 다음에 그때 스푼으로 잘 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파 썰어준 거 넣고서 한소끔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불 끄고 후춧가루 한번 넣고 더 섞어주면 정말 5분만에 5분보다 덜 걸릴 수 있는 맛있는 계란국이 완성이 되요 두번째 버전 역시 냄비에 물 500ml 넣고서 이번에는 간을 국간장으로 해줄 거예요 국간장 1큰술 넣어주세요 오자란 간은 국간장 반큰술이나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지금부터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소끔 끓인 다음에 계란 풀어준 거 골고루 뿌려서 10초 기다렸다가 스푼으로 잘 풀어주세요 여기에 대파 썬 걸 넣고서 한소끔 더 끓인 다음에 불 끄고 후춧가루 한번 넣어주세요 되게 간단한데 맛이 국간장을 할 때랑 주유랑 할 때랑 차이가 있어요 주유는 좀 단맛이 있고 국간장은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맛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취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될 거 같아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